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치카성수에서 구입한 딸기초코 슈트케이크랑 7가지 맛의 구름 마카롱 준비했어요 같이 마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장 매운 것 같아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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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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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한 맛 양념장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단무지 단무지 오징어 큐큐큐 탕후루 과일, 반드시 너무 맛있어서 먹어볼게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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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뼈뼈뼈뼈 아이스크림 맵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콜라를 먹으면 맛있엉 잘 먹었습니다 끝